스와들 디자인은 신생아를 위한 제품을 파는 곳으로 출산을 앞둔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 혹은 본인이 곧 출산이 다가올 때 정말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죠 마침 최대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국내에서 신생아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좀 예쁘다 싶은 것들은 다 3만원에서 5만원이 넘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미국 직구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용 세트를 55불에 구매가 가능하고 할인 이벤트로 30% 세일을 하게 되면 38.5불 하나로 약 4만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바로 직구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스와들 디자인 사이트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스와들 디자인은 사이트로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른 후 계정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름과 성,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회원가입 완료 의료와 신발료는 꼭 유저지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스와들 디자인은 30불 이상 구매 시 미국 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부가세는 200불 이하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관부가세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뉴욕결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관세청에 고시완료를 적혀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제품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배송지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30% 할인 쿠폰인 SAVE 30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바로 30% 할인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성, 주소와 사소한 번호, 시티와 주, 집코드,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하면 배송지 등록 완료 배송지 정보와 사소한 번호는 뉴욕과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와 신발료는 뉴저지로 배송을 하셔야 빠른 배송과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의 품목들은 오레곤으로 배송을 하셔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신발 외에 장난감 등을 구매할 경우는 오레곤 주소를 입력해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카드번호, 카드 이름,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그리고 뉴욕걸즈 배대주로 넘어갑시다 현재 추천인 이벤트 중이라 쿠폰도 3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뉴욕걸즈로 이동해서 로그인 후 배송 대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해주시고 아까 입력한 오레곤 물류 센터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과 개인 통관 번호, 전화번호와 물건을 받을 집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통관 번호가 아직 없으신 경우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 번호를 검색시 발급받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품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제품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앞배송으로 한 번에 배송받기 원하시는 제품들은 꼭 신청서 한 장에 같이 기재해주세요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주문번호, 브랜드와 구입처 등등 모든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주세요 이미지 파일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파일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택배 번호는 배송이 시작되면 쇼핑몰에서 따로 안내해주니까요 나중에 배송을 시작하면 택배 번호를 안내받으신 이후에 신청서에 꼭 추가로 입력해주셔야 입고 누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트래킹 번호를 입력해주시지 않으면 노데이터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수량과 품목을 선택한 후 가격은 최종결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배송비가 있다면 입력해주시고 총 아이템 가격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준 다음 스와들 디자인 쿠폰을 사용하셨으면 할인율 30%를 입력하고 할인 쿠폰이 있다면 선택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가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을 해주신 다음 신청 완료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트래킹 넘버가 남았는데요 물건을 배송 시작하면 택배 번호가 뜨니까요 배송 대행 내역 조회로 가셔서 트래킹 번호 추가를 눌러서 본인의 택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한 번에 주문해도 나눠서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각 제품별로 택배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뉴욕벌즈에서 배대지 배송비 입금 문자가 올텐데요 문자 온 곳으로 배송비를 입금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답니다 세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도 세일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